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자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자청들이 뭔 일인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나라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별짓을 다 할 건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의 여론낭입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거수준은 사상체제. 사전투표율의 신기로 성난 얼굴로 도와봐라. 기자들 다 논설위원들이 중요한 건 다 숨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더불어민주당한테 10년 이상 더해 주어왔다는 것을 누구도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지막 결론이 다 허당인 겁니다. 지금 나오는 판세 분석이 다 허당일 겁니다. 왜? 표를 집어넣는데 표는 집어넣는 건 모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집어넣는데 어마어마한 이름들 선거구마다 15,000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 없다고 치고 판세 분석을 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을 신기록 선낭 얼굴로 돌아보라. 김광일 논설위원이 좀 나이가 됐을 건데 결국 결집은 누가 마음을 더 클까? 이런 그냥 아주 그냥 말은 뭡니까?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양심적이지 않으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다 헛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결집이다. 대통령 이승만은 광복을 맞이한 나라를 돌아오면서 뭉치면 살고 허터지면 죽는다고 한다. 그 말이 무려 80년대 한동훈의 입에서 이토록 절박해 대단할 줄 몰랐다. 하나 만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하나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선거에서 위조 투표율 투입한 수치까지 다 이런 공개를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293만 표 투입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40만 표 투입 2024년 총선 최소 346만 표에서 최대 461만 표 투입 이렇게 이런 수치가 줄어든 것도 사전투표 1일차에 오전 8시부터 단말기에 떠오르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참관인이 개수하는 사전투표가 틀리다는 보고가 속속 여름 속지하면서 사전투표사들 예정보다도 31.2% 되어 1385만 표에 줄어든 겁니다. 만일에 1830만 표 정도를 예정대로 그 사람들이 했으면 무지합하게 조작을 했겠죠. 그게 1차 미수에 그친 겁니다. 1385만 표가 원래 1800만 표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1800만 표를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의식조사 선거전에 하는 의식조사의 42%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를 42%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42%가 아니고 31.2%가 왜 나왔냐 제 판단에는 이 사람들이 속구리 파동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1일차에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자가 틀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치를 천천히 다 못 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야 될 표를. 여러분 이 보시죠. 이 그래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대전시의 서구가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사슬이 다 뭡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말씀이 다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보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줄 때 나오는 그래프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전광역시의 사전빼기 당일 관내 사전 당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풀렀습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왜 나오죠 이거는 대전 서구고 이거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 전부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는 가짜 숫자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으로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전부가 다 풀러서진 다음에 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전부 이런 표를 더해 줬으니까 대전에서 장철민 황운하 방병승 박금계 조성래 이상민 박금계 전부 표를 더해 줬으면 차익값이 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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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나옵니까 이렇게 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전국 3510개 은면동에서 어떻게 서울의 425개 이름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름 사전투표에 다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부산의 205개 이름 동 가운데 어떻게 더불당이 전부 다 다 사전투표에 이기죠 표를 집어 줬습니까 표를 집어 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도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 칼럼이 다 엉트린 겁니다 지금 판세무성처럼 다 엉트리라고 봅니다 왜 표를 집어 넣는데 표를 집어 넣는 건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당일투표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조작을 더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원래 42.70% 정도 사전투표율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42.70% 그러면 사전투표자 수 1890만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1일차 투표 시작되자마자 8시부터 발표 사전투표 달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31.28%로 낮추는 것 같다는 거죠 낮춰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385만 표를 줄어든 겁니다 1385만 표를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작값도 낮춰진 거죠 세 장당 두 장당 한 장을 훔치면 630만 표가 되는데 꼭 같은 경우를 적용하게 되면 461만 표가 되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올린 다음에 더 많이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자 수 1890만 명에서 1380만 명으로 줄었을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투표해 가셔가지고 최소한 국힘이 미우나 고우나 간에 100석 정도는 확보해가지고 개헌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168만 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에 168만 표를 시간감에서 계속 지어둔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원래 계획대로 630만 표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시간당 226만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만 표밖에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168만 표 정도가 1685만 표 정도가 1685만 표가 아니고 168만 표 정도가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168만 표 정도가 계획은 630만 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461만 표밖에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우를 보면 그래도 이렇게 1890만 명 정도까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이미 사전투표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그걸 결정하겠죠 이미 작업을 다 했지만 346만 표를 그냥 확정할 건지 461만 표를 집어넣을 건지 346만 표는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거죠 4.15 총선 수준이고 461만 표는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요 이미 결정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를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최소 346만 표에서 461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46만 표를 최소 집어넣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경훈 후보나 권영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의 조작된 표수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산은 조작했다 치고 표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겠죠 집어넣는데 다 못 집어넣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전산 조작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집어넣는 건 내가 못 봤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표 차이가 나면 그만큼 표를 집어넣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표시가 발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